지금까지 바인드나 기타 등등 플랜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아왔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번 과정에 대해서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. 제일 처음에 소망에서부터 핵심 가치까지 수립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많은 교육 현장에서 해왔지만 사실 교육하면서 많은 연수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. 그 부분이 하나의 로직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물처럼 흘러가서 너무 쉽게 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정말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고 조직의 성장까지 연결돼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스터맵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개의 창에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마스터맵에 따라서 내 인수를 살아간다면 저 개인적인 인생에도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